네 안녕하세요 임주환입니다 변신 네 안녕하세요 임주환입니다 지금은 변신을 하러 가죠 헤어메이크업 샵을 가서 이제 네 일단 헤어메이크업을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차 안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보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루 뭔가 촬영을 가거나 스케줄 갈 때 일상의 시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러 왔습니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변신 메이크업은 마술이죠 조금 이따 봐요 아 변신흡니다 영화 변신을 홍보하는 것 같다 이거 뭐 다른 창문 있을 때 다른 차 번호판도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냐 아 그래 아 모자이크 그런 게 있구나 변주 역할 임주환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작 발표회가 다 끝났는데요 아 이제 항상 뭔가 이렇게 드라마를 시작하거나 끝날 때쯤이면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요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